자세히.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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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윤 아버지, 도윤 아버지. 여보, 나 좀 봐봐. 나 좀 보라고. 당신 왜. 당신 왜 거짓말해. 당신 아니잖아. 아이를 죽인 놈 어떡하라고. 그 망할 놈 어떡하라고 당신이 왜 다 뒤집어 쓰는 거야. 왜 그랬어. 왜 여보 왜. 왜 그래. 계속 합시다. 자 잠깐만. 잠깐만. 당신 뭐 하는 거야. 벌써 검찰로 송치하는 거예요. 겨우 이틀만에. 증거 충분하겠다. 시간 끌어봤자 피자만 괴롭지 않아요. 당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. 스폰서 조사해 봤어. 문재호란 인간이 무슨 인간인지 조사해 봤냐고. 제발 좀. 거기서 시경 좀 끊고. 니가 기가. 에리랑이 좀 끊자고. 갑시다. 야. 여보. 문 열어. 문 열어. 여보. 여기가 신경이 없어. 어디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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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신경이 없어. 여기가 신경이 없어. 잠깐요. 차라리. 차라리 나 죽이고 가. 차라리 나 죽이고. 나 혼자 죽이고 가라 혼자. 나 죽이고 가라구. 진정하세요 어머니. 진정하세요 어머니. 내가 주기란이지. 내가 생생하게 욕심만 안 버렸어. 토요남아씨. 아님 신동하신 분이. 네 아버지. 진정하시면 안 된다. 내가 계속 가게. 집을 안 됐다. 아. 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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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미친년이야. 아니 진정하시면 안 돼. 아. 아. 청담동 친딸 살이잖아. 아. 아.